자 근데 여기서 이 덴티움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으면 포인트가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거든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일단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주가의 기준입니다 주가의 기준 자 근데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봐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 자체는 임플란트 회사 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이제 이 덴티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던게 덴티움은 직접 지금 현재 치과 원장입니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원장이 강남에 치과 어디라고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치과의 원장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인맥들이 많겠죠 인맥들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덴티움 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보는게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인데 오스테인 임플란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진료를 보지 않아요 전문 경영인에게 이걸 맡겼거든요 본인은 치과 진료도 보지 않고 그리고 회사도 경영하지 않아요 명예회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이 요즘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게 오스테인플란트로 본다면 하지만 이제 이 임플란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맥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적으로 많이들 점유율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 덴티움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요런 부분 자체가 주식에서는 이제 기준점이라는게 됩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요 봉을 딱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이익실현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매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많은 매수를 했거나 그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것은 체결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많았지만 매수도 많았다는 얘기 한 번에 변곡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 가격에서 돈이 얼마 들어왔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2158918이잖아요 2158918 곱하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가가 시가로 해봅시다 57900원 1250억치가 이때 거래가 됐어요 이걸 1봉으로 다시 넘어가면 여기서 팍팍 칠 때 여기서 1250억치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1250억치를 샀겠지만 누군가는 1250억을 팔았다니 이런 자리는 뭡니까? 변곡이 된다 이런 변곡점이 여기에 놓여있다 그 자리가 6만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주가를 보면 이것이 단기적인 꼭지로 형성이 돼줘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 이후에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좀 더 강한 물량이었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 자체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에 대한 물량이 없고 이 부분 자체가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물량은 여기에 잔존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투매가 형성되면서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또 여기서 누군가 싼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받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여기서 이대로 그냥 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에는 업황적인 변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개편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보험에 대한 의료보험의 확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점유율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올세 임플란트 이런 과점 영역권에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 상황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현역으로 치과 원장을 하고 있는 이 덴티움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을 본다면 주가 현재 관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은 하단에 6만원 이런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이탈로 봐야 돼요 추세적인 이탈로 지금 여기가 터치되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매집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내부적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여부 거래량이 터진다면 또다시 변곡이 해당할 수 있겠지만 안 터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하던 노론은 59,300원 59,000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해야 되는 자리 저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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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